네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꼭 봐야할 마감시황 특별한 마감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상루입니다 아직까지 구독하기 안하신 분들 구독하기 꼭 하시고 자 12월 15일입니다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컨퍼런스홀 1층 오페라하우스 임해역 1번 출구에 나오시면 되고 거기에서 오후 1시에 제가 주식강연회가 있습니다 꼭 오셔가지고 제가 직접 하는 이상루 전문가가 직접 하는 주식강연회의 만큼 꼭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시황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1.03% 그리고 닛게이가 1.1% 상승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일단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상당 부분 지금 파급력을 미쳤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시장 특징에서 제가 1번 바로 이 땡큐 트럼프라고 적어놨는데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더 제동을 걸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제동이 될 수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딴지를 걸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연준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환율이 1,127원 25전을 기록을 하면서 1,130원대 밑에서 움직일 때는 어떻다고요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이 상당한 평상시 매매를 꾸준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방향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신 1,130원을 기준으로 이 가격대 위로 올라오면 그때 외국인들에 대한 갑작스러운 변동이 생긴다고 했죠 이 부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환율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두 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0연물과 30연물도 큰 변화 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1번 땡큐 트럼프에 대한 부분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연준은 항상 4년 주기거든요 4년 주기로 움직이는데 연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총 8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벤 버넨키 아시죠? 버넨키 예전에 이 버넨키가 유태인이었거든요 버넨키도 버넨키가 8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잔해델런 누나 이 분도 이제 유태인이죠 앨런이 여기도 이제 4년을 했습니다 왜 4년을 했느냐 우리가 이제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잔해델런 의장을 연임을 승낙을 안 해줬어요 트럼프가 왜? 얘가 이제 민주당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미운 털이 박혔기 때문에 승낙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잔해델런이 실질적으로 연임을 못한 연준 의장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3명인데 그 3명 안에 들게 됐습니다 잔해델런 전에 2명밖에 없었죠 대부분 다 이제 경제적인 흐름 자체가 흐름이 상당히 길게 나타나거든요 파동 자체가 실물 경제에 미친 여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 다 연임을 하면서 8년 주기로 하는데 지금 잔해델런 4년을 하고 물러났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왔던 게 제롬 파월 지금 연준 의장이죠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좀 있어요 잔해델런이 연준의 회의를 소집할 때 이때까지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는 노코멘트 한 번도 뭔가에 대한 본인이 의사 발언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동의만을 해왔었고 그만큼 이제 뭐랄까 했죠 관망이 상당히 우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법학과 출신입니다 법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이 법학도인데 지금 제롬 파월이 연준 의장까지 됐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트럼프에게 임명을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 제롬 파월도 지금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환율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을 시키게 되면 환율이 변한다는 거예요 강달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식이 하락하는 원인은 제롬 파월에게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트럼프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주식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부응하고 올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하지 마라 금리를 인상해버리면 강달러가 되기 때문에 물가와 연동되는 거지 주식은 빠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미국의 경제 상황을 상당히 잘 파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부분이 더욱더 유리하게 작용을 해요 그만큼 지금과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트럼프가 제동을 걸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에 대한 발언이 있기 전까지는 이번에 12월 달에 99%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이 사건을 인해서 조금 그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낮아졌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보고는 있는데요 여전히 그래도 금리 인상이 상당히 우사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단단한 2100포인트, 700포인트라는 얘기인데 자 이 2100포인트와 700포인트가 뚫릴 때 뚫릴 때 뚫릴 때 뚫리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수적으로는 2108포인트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렇다고 여기가 돌파됐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근사값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다만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이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단에서 거래가 붙었고 이 거래 자체가 돌파를 할 때는 또 거래가 더 붙어져야 돼요 항상 이런 박수권 돌파할 때 거래가 붙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만약에 거래가 없어버리면 올라갔다라도 빠져버립니다 지금 여기서 거래량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이익 실현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가지고 여기서 이익 실현을 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샀던 물량과 추가적으로 여기서 사는 물량 자체는 여기까지 충분히 2300포인트, 2350포인트까지 올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도 거래량이 안 터진다는 것은 2100포인트에서 거래량이 안 터져버리면 이거를 뚫는데도 상당한 글로벌적인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2100포인트로 안 뚫는데 어차피 2300포인트 뚫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지금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오늘은 다행히 거래량이 조금 더 붙었던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 자체가 외국인 플러스 투신과 연기금이었거든요 투신과 연기금이 매수를 하면 개별주, 중소용주가 올라갑니다 지금의 투신과 연기금 포지션은 대용주를 올릴 수 없어요 그 정도 돈은 없어요 결국에는 투신과 연기금은 저가 매수세 자 기억합니다 저가 매수세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소용주 오케이 꼭 기억하시고 지금 외국인은 대용주 똑같이 저가 매수세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시장에서는 고가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부분은 잘 없다 그만큼 가격 메리트적인 부분은 접근하고 있다 코스피에서 그 부분은 꼭 중요합니다 자 코스닥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닥도 마찬가지 700% 돌파를 못했어요 돌파를 못하면서 좀 긍정적일 수 있는 것은 거래량이 더욱 더 늘었어요 거래대금도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겠죠 거래량이 늘었다는 거 자 결국에는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것은 여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여기를 돌파해야지만 800을 가고 900을 갑니다 무조건 돌파를 해야 돼요 지금은 여기에서 오늘 보시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거든요 상관없습니다 이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코스닥을 이끄는 애들은 누구라고요? 개인입니다 개인은 바이오를 사고 있어요 그 바이오 종목군들이 지수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바이오가 올랐습니까? 빠졌습니까? 바이오는 오늘 빠졌어요 바이오는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수는 올랐습니까? 빠졌습니까? 보압이에요 지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바이오가 내일 오르면 지수가 올라갑니까? 빠집니까? 올라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오늘 이 거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돌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기에 바이오는 빠졌습니다 그러면 내일 바이오가 다시 한 번 더 반등탄력을 보일 수 있다면 보인다면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어릴 방송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황은 꼭 봐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해석을 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같이 해석을 하고 저의 말을 같이 들으시면 이 부분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이오를 사는 것은 개인이고 그리고 문화 컨텐츠 오락 분할에 대한 매수세를 꾸준히 보여왔던 것 정보 매매를 해줬던 것은 기관이거든요 외국에는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IT 종목군들 기반으로 저가 매수를 유입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 바이오주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전반적인 조정을 다 보였습니다 이 말은 여기에 대한 반등 탄력을 조금이라도 붙인다면 지수가 다시 한 번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 기저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이오주 화장품주가 반등을 했다는 부분인데 화장품주는 계속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화장품주는 바닥을 찍는다 바닥을 찍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기능성 화장품을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이다 오늘 SK바이오랜드가 의약품에 진출한다는 소식으로 크게 급등을 했고 나머지 아모리퍼시픽 어제 추천주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맥스 한국홀마 잘 가죠? 이런 화장품주들이 다시 한 번 더 반등 탄력을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모리퍼시픽과 현대위아를 비교를 하면서 현대위아보다는 아모리퍼시픽이 훨씬 더 좋다 왜?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자 오늘 현대위아 어떻게 됐어요? 안 올랐거든요 결국에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반등파동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35,000원 전후입니다 하지만 아모리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오르더라도 16만원대 그리고 19만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자료예요 그만큼 낙폭이 크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정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높다는 거예요 결국엔 주가라는 것은 반작용과 정작용이 항상 바꿔가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골이 깊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산이 높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 공부를 안 해도 이 주식 시향을 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꼭 보시고요 자 이어서 또 한 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아무도 모르는 유가 방향 정류주 하락이라는 건데 자 얼마 전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유류세 인하를 했어요 인하를 했던 정책을 펼쳤던 가장 큰 이유는 유류세가 올라갔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대해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리고 국민들의 경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국민들에 대한 소득이 있잖아요 가계 소득이 있으면 거기에서 유류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 10%를 우리가 보거든요 이 10%에 대한 부담 자체를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서 15%가 올라가는 것 자체를 막아주겠다는 뜻으로 유류세를 인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인하를 했는데 지금 유가가 돌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가가 더욱더 빠져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유류세 인하 전부분보다 지금 현재까지 휘발유가 평균적으로 대략 150원 정도가 더 빠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엔 유가가 하락할 것 같았으면 유류세 인하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유가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경제부 총리도 맞추기 어렵다는 거죠 지금 유가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우리가 누구든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정제마진에 대한 베네핏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류주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류주를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항상 얘기를 했죠 정류주를 보면서 지금 유가가 유류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유가가 올라갈수록 베네핏이 많이 돌아오는 거죠 유가가 빠진다면 그만큼 정제마진이 줄어든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배당주 때문에 산다 했을 때 배당주 때문에 이걸 살 필요 없다 그럼 배당주 때문에 뭘 사줘야 되느냐 에스켓 텔레콤만 보면 돼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유의합니다 배당주를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 배당주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12월 말 1월까지 들고 간다 그럼 에스켓 텔레콤 가져가야 돼요 배당을 받고 난 다음에 주가는 빠져요 배당락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권리락이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다시 한 번 복구가 돼야지 내가 배당에 대한 배당금을 따로 받는 거고 돈은 돈대로 뺄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배당금은 받았는데 주가는 빠져 있어요 그러면 배당금을 받은 게 아니에요 배당금만큼 내 소득이 줄었는데 내 돈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고려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에스켓 텔레콤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정류주로 지금은 우리가 배당주로 보면 안 됩니다 정류주를 배당주로 지금 보면 안 돼요 주가에 대한 유가 방향성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정류주로 배당을 보면 안 돼요 지금 배당을 보려면 에스켓 텔레콤 통신주로 봐야 됩니다 KT 안 됩니다 KT 얼마 전에 사고 났죠 안 돼요 그렇게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개인들에게 손실을 입혀요 항상 주식이 불확실성한 종목군들은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얘기 나오는 광원랜드나 한국항공우주 이런 걸 사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 안에 있는 종목군들만 사줘야 됩니다 SK텔레콤 최태원 회장의 형보가 계속적으로 좋습니다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의약품 얘기도 계속 나와요 SK텔레콤 배당주는 SK텔레콤입니다 배당주는 SK텔레콤 접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한번 같이 볼게요 결국에는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오늘 바이오주는 하락했지만 소외주들이 상승하고 그리고 중소형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 수급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투신과 연기금이다 외국인은 1300원, 1130원 위로 한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빠져나갈 때도 있다 외국인은 방향성을 잡기 힘들다 오케이? 그럼 코스닥은 바이오를 누가 사느냐? 개인이 산다 그죠? 그럼 지금 중소형주 자체에서 매수를 보였던 것은 기관과 외국인인데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닥을 이끌지는 않더라 그렇게 기억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일장 관심주 어떤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을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제 현대 일렉트릭인데 사실 현대 일렉트릭이 오늘 우리 가족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뭐 이걸 가족분들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족분들한테 추천주가 바로 현대 일렉트릭이었는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만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 일렉트릭이 전력설비하는 업체인데 봐야 되는 게 현대아산이에요 현대아산 자 현대아산 아산재단은 뭐냐면 예전에 정주영 회장 아시죠 그 정주영 회장이 기념으로 만들었던 재단이 아산재단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이 조금 바뀌어서 아산나눔재단이라고 했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뭐냐면 정주영 회장 아들 정주영 회장 딸이 함께 만들었던 재단을 우리가 아산나눔재단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 현대일렉트릭이 아산재단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아산나눔재단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아산은 뭐가 떠올라요 현대아산이라고 하면 북한이 떠오르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현대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이 지금 북한과의 관계적인 부분 자체가 발전을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중에 한 개예요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진전되지 않더라도 주가를 보면 지금 고가 권역이 8만 천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9,700원까지 약 4분의 1배 4분의 1이 됐습니다 4분의 1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올까?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요 이런 건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은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됩니다 물론 오늘 10% 가까이 올라왔고 빠졌지만 지금도 저는 나쁘지 않거든요 주가는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롱텀으로 가져가시면 충분히 이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꽤 받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빠졌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적인 실패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 자리들이 있어요 주가들이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주가는 여전히 저렴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분들 수익 축하드리겠고 두 번째는 오이 솔루션인데 이 오이 솔루션 회사가 오이입니다 오이 솔루션인데 오이 솔루션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예요 이 오이 솔루션이 광트랜시버 관련 일을 하는데 그게 5G와 관련 있는 업체입니다 오이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 수익권 다 넘어가셨을 거예요 이게 종목 상담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방송에서 꼭 말씀드렸죠 이게 가장 중요한 가격이 얼마다? 이 밑에 14,000원짜리입니다 이 가격대가 안 무너지면 무조건 추세적으로 올라간다 봤죠? 오늘 올라갔잖아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포인트예요 일단 5G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끼어 있고 지금 수급도 괜찮거든요 그럼 이 회사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눌림목 이후에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오이 솔루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LG화학 LG화학이 지금 흐름을 계속적으로 타고 있는데 일전에도 LG화학은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별표 3개 합니다 중요한 기업이에요 앞에서 설명을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코오롱 생명과 이거는 신약 개발 그리고 임보석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까지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조금 짧고 간결하고 그리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항상 녹음을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된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코오롱 생명과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차트를 안 보시더라도 충분히 알고 계신 종목군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컨퍼런스 홀 1층 오퍼라우스 이메역 1번 출구 나오시면 오후 1시에 주식 강연에 있습니다 이상로 전문가가 직접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주식 강연입니다 꼭 오셔서 좋은 종목 그리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많은 가족분들도 가입하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꼭 봐야 할 마감시황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